도내 현안과 이슈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한교 행성군수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결국 군수직을 상실했는데요. 민선 7기 첫 직위 상실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나머지 7명의 시장군수 역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 이 시간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의 황영주 강원일보 국장님, 안현희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한교 행성군수가 결국 직위를 상실하게 됐네요. 지난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한교 군수에 대해서 대법원이 직위 상실형인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 군수는 지난 2015년에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현금과 골프 접대, 외화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었고요. 1, 2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상고를 했지만 상고심을 담당한 대법원 재판부 역시 한 군수가 기존에 친분이 있었던 지역 개발업자로부터 돈을 받기는 했지만 당선이 된 이후에도 돈을 지급을 받았고 그런 부분들은 어떤 직무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그런 고위 공직자에게는 걸맞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직위 상실형인 원심 판결을 확정을 했습니다. 네, 한교 행성군수의 경우 내년 총선까지 노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교 군수, 항우 정치 행보 역시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네, 이 판결이 확정되면서 향후에 10년간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모두 박탈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교 군수의 연세가 68세이기 때문에 사면이 되지 않는 한 앞으로 향후에 어떤 자기가 직접 출마를 해서 정치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 삼성군수로서 불명예스러운 마무리를 하게 됨으로써 본인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서는 여전히 신망과 명성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향후 어떤 막후에서의 영향력을 통해서 어떤 일정 부분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한교 행성군수 하면 3번이나 군수에 당선될 정도로 지역 주민들에게 참 신망이 두터웠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난 선거에도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소속으로 선거를 치러서 당선이 된 거잖아요. 그런 만큼 이번 결과 또한 지역 주민의 상실감이 클 것 같은데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좀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교 군수가 직위 상실정을 받음으로써 그동안의 성과 그리고 노력에 대해서 평가를 해줘야 된다는 이런 동정론이 있는 반면에 또 당연한 결과라는 이렇게 필연론 이렇게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데 좌우지당 간의 지역의 군수가 불명예 퇴진했다는 것은 지지를 하던 지지를 안 하던 사람들은 모두 상실감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횡성 지역 같은 경우는 전임 군수들은 불명예 퇴진을 했기 때문에 지역적인 불명예라는 점을 우리가 감안을 한다면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좀 앞으로 선거에 있어서 심각하게 좀 염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역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이제 군수 상실로 인한 행정 공백을 얼마만큼 잘 메워주느냐 좌우우면하지 않고 주민들을 위한 군정을 어떻게 펼쳐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한 군수 권한대행 체제가 거의 1년 가까이 앞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지금 부군수가 권한대행 체제를 맡고 있습니다만 군수 권한대행이 강력한 카리스마로 예를 들면 이제 군수가 행정 공백이 오므로서 벌써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줄서기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개인성이 높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군수 권한대행이 강력한 힘으로 밀어붙여서 공무원들이 중립에 있어서 군정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군수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연구해서 앞으로 군정을 펼쳐나간다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공무원들의 심기일전 이렇게 하는데 군수 권한대행이 좀 독렬을 해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안훈이 변호사님이 현재 횡성에 거주하시잖아요. 횡성 주민들의 결과 반응이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제가 이제 재판이 있은 이후에 주민분들과 여러분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는데요.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의 어떤 그런 입장과 입장이 좀 동조하는 입장이 있고 많이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선 비판하시는 분들을 보면 지역의 좀 피해가 크다. 보궐선거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또 비용들이 군에서 또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는 이런 사태를 촉발시킨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론이 큰 부분이 있고요. 반면에 본인이 이렇게 잘못한 부분을 다 드러내 놓고 그것을 숨기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이제 판단을 받았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는 용서를 받은 것이고 그리고 어떤 지역적인 특색에 비춰봤을 때 그 정도의 뇌물수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해서 어떤 군수에게 동정론을 보내는 이런 두 가지 입장이 충분히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행정 주민의 반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수장의 부재로서 부재로서 행정상의 공백이 좀 불가피해졌잖아요. 이에 취재 중인 주 현안들에도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우려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일단 군수가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 공백은 불가피한 거고요. 앞으로 우려되는 부분들이 이제 법원에 판결이 있는 날 한규 군수가 농업인 체육대회에 참석을 해서 그날 국방부의 군부대 소음 문제 해결하는 그런 성화문도 전달을 했었고 또 그 이후에는 사과문도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내년 4월 15일까지는 이제 권한대행 체제로 가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횡성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던 또 한규여 군수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던 원주 상선 보호 해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추진에 차지도 예상되고요. 물론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관계기관과 이렇게 접촉을 해서 풀어날 그런 준비가 돼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군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차이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횡성 같은 경우 강원도와 함께 강원도형 신산업 그리고 강원도형 일자리를 위해서 이 모빌리티 산업단지를 우천산업단지에 추진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이제 횡성 군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느냐 또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이제 강원도와 함께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이제 일정 부분 협조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상실감 극복 과제를 통해서 이런 산업들을 추진을 하고 또 이제 그 횡성 대표적인 또 상품 하면은 한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횡성 한우 축제가 해마다 열리고 있는데 브랜드 통합도 지금 여전히 지금 미국에 빠져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지만은 군부대 소음 문제 이런 부분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한규어 군수가 이제 막 조사 용역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군정의 이제 그 새로운 바람 또 군정에서 그동안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고 무엇보다도 한규어 군수가 이제 그 조직 개편을 통해서 강력한 그 횡성군을 이끌어보고자 추진을 했었는데 이것은 분명히 이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횡성군의 군 행정이 어떻게 펼쳐져 나가는가에 대한 강원도민들의 눈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꽤나 많은 현안들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백이 좀 예상되는데 변호사님은 그럼 이런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 어떻게 좀 보십니까? 행정 공백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고요 지금 부근수님께서 이제 직위 해제, 직위 상실에 따른 대행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공무원들 사회에서는 크게 동요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됐었던 일이기 때문에 공무원 내부적으로는 이미 대행 체제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다만 이제 보궐선거가 시작되면서 지금 국정위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향후 선출이 예상되는 군수에 대한 줄대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크게 걱정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주석이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벌써부터 주인 없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좀 치열한 눈치 싸움이 시작됐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국장님? 눈치 싸움이라기보다도 이미 이제 물밑에서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이제 입지자들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고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한 10여 명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한 1600여 표 차로 낙선한 장신산 군의원 전 군의원이죠 그분이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같은 횡성 군의원 출신인 이관영 전 도의원 등이 민주당에서 움직이고 또 현재 민주당 소속 횡성 군의원으로서 유일하게 재선 의원인 변기섭 군의장도 주변에서 출마설에 이렇게 손소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6.13 지선 때 출마를 했던 김명기 전 강원농협본부장 이분이 이제 다시 한번 출마할 것으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진기협 도의원 그리고 함종국 도의원 한창수 도의원도 거론되고 있고 박명서 국민통합위원장도 이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박두희 횡성 부군수 지금 고난 대행을 맡고 있는 부군수도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고난 대행은 박고난 대행은 행정에 전념하겠다 그래서 출마의 뜻을 밝히지 않고 있고요 바른미래당에서도 이제 전인택 도당 수석 부의원장이 조심스럽게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이런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박해도 이제 그 행정에서 선거철 되면은 항상 그 본인의 의지만 상관없이 주변에서 권유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병헌 전 부군수 그리고 이관인 횡성포럼 회장 그리고 원재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횡성군협의회장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 중에 이제 광역의원이나 기초단체의 의원들이 공천을 받게 된다면은 이제 또 이 선거판이 이제 지선판이 커지는 현상이 일어나서 또다시 한번 이제 선거 그 선거가 굉장히 커지는 미니선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더 커지는 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서 이제 각 정당들도 벌써부터 이제 그 각 당의 후보들을 이제 점검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께서 치열한 눈치 싸움 이미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변호사님께서는 횡성군 보궐선거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출마를 하는 부분을 좀 알지는 못하지만 엊그제 군에서 작게나마 스포츠 대회가 있었는데요 그곳에 보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많은 분들이 그 스포츠 대회 동호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이셔가지고 인사도 나누시고 하는 걸 보면 이번 사태로 인해가지고 보궐선거 치러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벌써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 한교 행성군수 판결은 민선 7기 첫 직위 상실이잖아요 그래서 도내 선거법 위반으로 진행 중인 나머지 이제 7명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향후 재판 결과 좀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아직도 7분이 재판을 받고 계신데요 먼저 4분 정도는 다행히 벌금형 미만의 선거 유예라든지 부재 등을 받으셨고 나머지 3분은 현재 당선 무효형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심규원 동해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심규원 동해시장 조인묵 양구 군수 김진아 양양 군수 김철수 숙초시장 등 4명은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 또는 벌금형의 선거 유예 또는 무죄가 되어서 당연히 당선 무효위기는 일단 모면을 했고요 이재수 춘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를 받아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문순 화천군수 같은 경우에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서 항소심에서 4월이 걸려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경일 고정우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좀 사태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1심에서 징역 8월에 실형이 선고가 되어서 가장 어려운 상황이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물론 재판부에서는 방어권 보장이라든지 재난 업무 처리 등의 사정을 고려를 해서 일단 법정 구속은 모면한 상태지만 2심에서 결과에 따라서는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7분과 3분, 7명 중에 4명 정도는 다행히 당선 무효형은 좀 면하시는 분위기이고 3분 같은 경우에는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향후 재판 결과 좀 어떻게 예측을 하시나요? 일단 선거법이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에 당선되면 안 된다는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시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단호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유법이 있을 경우에는 단호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앞으로 3분 정도가 물론 지금 당선 무효형을 회피한 사람들도 검찰에서 항소를 했거나 상고를 했기 때문에 현재 징역형입니다 8명 모두가 다 자유스러운 건 아니고요 일단 그래도 4분은 좀 자유스러운 분위기고 나머지 3분이 여전히 당선 무효형에 처할 6위의 노인형을 받고 있는데 잘못이 있으면 분명한 질타를 받아야 되고요 잘못이 없다면 물론 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애매모호합니다 법의 잡대가 어느 기준에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고 또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사를 한다는 게 부실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물론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법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18개 수군 가운데서 절반 가까운 지자체장들이 이렇게 선거 후에 심판을 받고 있잖아요 좀 어떤 게 문제라고 보세요 국장님은? 현재 저희들 국회의원 9명 중에 4명도 지금 법정에 서 있는 상태고요 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도 18명 가운데 8명이 법정에 섰고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동안 선관위에서 바라볼 때 선거법 위반하면 3대 선거법의 금품수수 그다음에 흑색선전, 여론조작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감시를 하고 감찰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후보자들이 그 사이에 있는 이게 선거법 위반일까라는 무슨 사전선거운동이죠 정확한 단어로는 사전선거운동이지만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인사하는 나는 노인정에 가서 인사를 나눈다거나 식사를 한번 대접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행사를 참석을 했다거나 가서 명함을 돌렸다거나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지금 선거법 위반이 속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선거법 위반은 그 3대 중점 선거법 위반에 걸린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닐 거야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선거법 위반이 계속 속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좋은 예가 김진아 양양 군수 같은 경우는 우회의 동의까지 얻어서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 통장 아니 그래도 노인에 지원을 했었고요 7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했었고 최문수는 화천 군수 같은 경우는 선관위에 질을 했습니다 이 통장연합회 체육대회 예산을 지원해도 되느냐 선관위에서 지원해도 된다 그래서 그 자문을 받고 또 실무 검토 다 거쳐서 집행을 했는데 무슨 차이냐 양양 군수는 한 70만 원 정도를 했는데 화천 군수는 1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선관위가 비록 질의의 답변을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큰 액수는 확대 지출한 거다 확대 해석한 거다 이게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일반인으로서는 애매모호한 겁니다 법의 잡대가 어느 선에서 적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선거법 위반이고 아니고가 갈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후보자들이 이 정도는 괜찮을 거다라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절대 버려야 되고요 눈콤만큼도 의심할 선거법 위반 행위는 하지 않아야 된다 이번 8개 자치단체장들의 선거 과정을 지켜보면서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나 보궐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이 선거법 위반은 하지 않는 그런 강원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제점에 대해서 좀 강력히 짚어주셨는데 앞으로 치러질 선거 사실 돈의 좀 분위기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칠 걸로 좀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변호사님은? 저는 이제 두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런 후보자들이라든가 후보자들의 불법 행위들을 잘 감시를 하고 선거를 할 수 있는 심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유권자들이 가장 뚜렷한 심판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횡성군수 사태에서도 보듯이 횡성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의 직위 상신령을 선고를 받고 그것이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확정이 될 것이라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군수를 선출함으로써 향후에 발생되는 보궐선거에 최소한 2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모두 군비에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 그런 지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확실히 심판을 해줌으로써 그런 잘못된 선례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법률에서도 보면 지자체장들이 당선무의형이라든지 뇌물수수로 인해서 직위 상실형을 받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막대한 선거관리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제재라든지 그것을 물리는 비용을 물리는 그런 제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불법행위를 다시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률에서도 개정안이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법 개정을 통해서 선거에 당선됐을 때 추후에 당선무의형이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경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황영주 강원일보 국장님과 안연희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